2023-24 시즌이 시작할 때만 해도 수많은 축구팬들은 손흥민과 토트넘이 지금처럼 좋은 성적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손흥민은 전전 시즌에서는 23골을 몰아넣으며 사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었지만 바로 지난 시즌에는 10골로 18위에 머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슬 에이징 커브를 맞이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토트넘은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케인을 잃었고 이는 대부분의 팬들에게는 종말이나 다름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 유수팀에 합류한 뒤 435경기에서 280골을 터뜨리며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레전드이며 손흥민이 부진했던 2022-23 시즌에도 홀로 30골을 책임진 팀의 대들보였기 때문에 당연한 걱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에서도 통상 213골을 기록하며 앨런 시어러에 이어 2위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두 시즌만 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 역대 1위 달성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 바이에른 민헨으로 떠났습니다. 가능하다면 프리미어리그에 남기 원했겠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최고 공격수를 라이벌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었겠죠. 왜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는 선택을 했는지 그 진심을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부진했던 팀 성적이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케인은 지난 시즌에도 엘링 혼란에 이어 득점 2위를 해냈음에도 팀 성적은 8위에 머무렸습니다. 그나마 전전 시즌에서는 4위라도 했었지만 8위라면 챔피언스 리그조차 나가지 못하는 초로한 성적이죠. 지난 시즌 우승팀은 엘링 혼란이 있는 맨시티였기 때문에 케인 입장에서는 나도 혼란 못지않은 활약을 했는데 왜 우리 팀은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케인급의 선수라면 이제 돈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축구선수로서의 명예를 생각해야 하는데 올 시즌에도 토트넘에서 계속 뛰면 트래블은커녕 리그 우승도 기대하기 힘든 선적이기에 그나마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을 때 도전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최근 일부 리그 우승은 1960-61년 시즌으로 이미 60년이 넘었고 더 FA컵의 마지막 우승도 1990-91 시즌입니다. 이제 해리 케인의 나이는 30살 역대 득점 1위하고는 47골 차이기 때문에 과연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왕 1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두 시즌 이상 좋은 기량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 손흥민이 이전처럼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손흥민과 케인 콤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파괴적인 카드였습니다. 지난 8시즌 동안 리그에서만 47골을 합작하며 프랭크 램파드, 디디의 드로그바를 가볍게 따돌리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합작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47골을 합작하면서 손흥민이 24골 23도움, 케인이 23골 24도움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보조하는게 아니라 정말 최고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같이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따라서 케인이 떠난 후 더 이상 날카로운 패스를 받지 못하는 손흥민의 절묘한 침투와 파괴적인 꿀결정력이 무뎌질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번 시즌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은 단순한 기후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손흥민이 달라진 포지션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시즌 프리미어리그 초반은 많은 이변이 일어나며 순위가 수시로 바뀔 정도로 혼란했었지만 이번 시즌에서의 토트넘은 안정적으로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장 손흥민이 제대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82년에 창단된 토트넘의 141년 역사 속에서 비유럽 선수가 팀 주장을 맡은 건 손흥민이 처음입니다. 영국의 스포츠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최근 토트넘의 상승세와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손흥민이 전방 압박을 위한 스프린트 거리에서 1314m를 기록 리그 전체 1위. 손흥민은 원톱 스트라이커였던 케인이 떠난 뒤 측면에서 최정방으로 포지션을 변경했으며 포스테코 그루 감독이 추구하는 전방 압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손흥민은 양발로 강력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윙에서 중앙 공격수로 이동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드와 비슷한 길을 간다. 토트넘의 포스테코 그루 감독은 상대팀 후방으로 적절하게 침투할 수 있는 중앙 공격수가 필요했는데 이런 역할에서 손흥민은 케인보다 더 적격이었습니다. 즉 해리케인이 떠난 뒤 손흥민이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건 해리케인의 이탈이 오히려 공격수로서의 손흥민의 잠재력을 모두 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해리케인은 분명 세계 최고의 공격수이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그로 인해 토트넘의 잠재력이 제한되는 면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최근 3시즌 동안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비율이 10% 미만이었는데 케인이 떠난 이번 시즌에는 19.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후 9월에만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며 리그 최다 득점을 했으며 9월 이달의 선수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개인통상 4번째 수상이자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인데 과거 이달의 선수를 4회 이상 받은 선수는 티에리 앙리, 프랭크 램파드, 앨런 시어러 등으로 모두 탑클래스 선수들입니다. 이와 같은 토트넘의 정상 질주에 대해 팀을 떠난 해리케인은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토트넘 팬이다. 경력 전반에 걸쳐 토트넘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항상 말해왔다. 지금 꽤 잘하고 있다. 정말 보기 좋다. 전에도 말했듯이 NG 포스트테코 그룹 감독은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잘 살려주고 있다. 나는 항상 토트넘과 프리미어 리그를 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팬들이 이 상황을 즐기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길 바란다. 내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기원하는 팀은 토트넘뿐이다. 토트넘이 잘해주길 원하지만 내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미넨에서 더 열심히 뛰는 것이다. 토트넘은 계약 기간이 겨우 1년밖에 남지 않은 케인의 이정료로만 1억 2천만 파운드 가까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케인이 떠난 뒤 리그에서 무패로 우승까지 질주하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정도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계약이 1년 남아있던 지난 2021년 3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여름이면 동행을 끝마치게 되는데 현재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킬 것으로 보이기에 손흥민은 축구선수로서의 전성기를 토트넘에서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에 대한 중국 축구 팬들의 댓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트넘 2대1 굉장히 안정적이다. 순지하이의 남동생은 정말 훌륭하다. 월드컵골은 우레이가 1등이다. 손흥민은 밀어내기 슛으로 골을 성공시켜서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고 축구왕 우레이는 1대1 찬스에서도 골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왕의 풍모를 가시했다. 아시아의 천왕은 우레이 아니냐? 아시아의 맏형 축구왕 우레이. 한국의 작은 우레이의 진보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단하다니. 우리 송관의 사람들은 정말 잘한다. 우리 손흥민은 무적. 성만 손실하면 기분이 매우 상쾌하다. 우레이 축구왕의 분위기가 난다.